아하는 게 없어. 아 봤어. 와우 잘하네. 와우 진짜 잘하네. 멋있다 잘한다. 좀 세 개 해 줘봐 봐. 빨리 해봐요 조금만. 처음에 얘기했다. 와우. 와우 잘한다. 와우 잘한다. 와우 잘한다. 어우! 멋있다! 우와! 멋있다! 형 처음이야 너 멋있다고 생각해 진짜 멋있다 와 대박이다 대단하다 형 괜찮아? 버틸 수가 없어요 형 와 소민아 한 번 해보자 처음에는 오케이. 얘를 뭐 식효정이 일단 효정이. 효정이 일단. 얘는 일단 시키면. 일단 나와 얘는 나와. 오오오. 잘하네. 오오오. 구하실 수 있는데. 국밥이 잘하네. 반 죽었다. 국밥이 잘하네. 반 죽었다. 국밥이 잘하네. 국밥이 잘하네. 국밥이 잘하네. 알고 하는 거니?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요. 맞춰서. 지효야 해봐. 우와, 지효야, 지효야. 지효 잘할 것 같아. 지효 잘할 것 같아. 진짜 실제로 잘할 것 같아. 우와 fella, 우와, 우와. 스타트 플리스 이스! 야, 왜 그래. 야, 왜 그래 왜 그래. 야, 왜 그래. 야, drawsli. 야,ому telescopes이 아니야. 그런데 이거를 치는 이유가 혹시 잠깐만. 갖고 내로도. 거둬내는 거지. 그러니까 약간 주먹이 만약에 온다고 치면 지금 온 상태에서 들어가는거겠죠. 아 진짜요 들어오는 공격을 다 이런 식으로 막는구나 지효가 해보라 그래가지고 소민이가 들어와 봐달래요 오빠 한 번만 들어와 봐 천천히 소민이가 들어와 봐달래요 내가 해볼게 오빠 너무 빠를 것 같아요 막으면 치는데로 가요? 근데 소민이는 소민이는 불쌍해 불쌍해 괜찮냐? 소민이가 해보라 했잖아 소민이는 또 소민이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럼 전화와요 소민이 전화와서 뭐라고 그러면 오빠 김종국 왜 그래요? 내가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내가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아니 종국 오빠 왜 그래요? 안 돼? 안 돼? 아... 하하하하하 프라이데이